복싱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. 야 야 이병국! 피 좀 사오고 전다지 돌리고 복싱하자. 야 너 시합 잡혔어. 반소리 복싱으로 세계 최고가 될 거야. 등록하려고요. 언제부터 하시는 거예요? 지금요. 코티님 이상형이 뭐예요? 한복이 잘 어울리는 여자. 어? 나 오늘 틀렸어. 틀렸어. 저 코티님이 좋아해요. 반소리 복싱. 우리 같이 해요. 저는 여기 반장입니다. 안녕하세요. 우리의 시대가 다 끝난 것 같다. 시대가 끝났다고 우리가 끝난 건 아니잖아. 하고 싶은 거 다 해봐. 판소리 복싱이지. 그것도 한번 해보고 빡! 에이!